또 보네요 오늘 제 생방송 2차입니다 한 캐다 맡아볼까? 주문할까? 네 하나씩 어? 킬리안? 킬리안부터 갑시다 킬리안 엄청 센데? 나중에 갑시다 여러분 그치 블루? 블루드 샤넬 부터 갈까요? 이거? 이것도 센데? 조말로 부터 갑시다 그래 조말로 가벼운 코 아 조말로 조말로 몇개 있어 이거? 이거? 이거 근데 이게 다 셋 다 추억이 있는거지 무슨 추억 맥주부터 들이키고? 맥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추억 이게 근데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사귄 엄마친구가 자기 누나가 쓰는데 너무 좋다면서 나 사준 당뇨가? 응 이거야 이거 이게 뭔데? 그래서 여기 내 그것도 있어 이 이니셜 아 넥터리블로썸 그 누나가 엄청 예뻤거든 누나가 엄청 말라가지고 막 여리여리해가지고 유학생의 너무 이쁜 여자였거든 10년됐지 스무살 때 선물 받은 거니까 아 혹시 너가 아는 사람이야 어 근데 향수가 10년은 안가져 한 2-3년만 다르는데 아직도 향이 있어 계속 분사했어? 주기적으로? 안했지 아 하하급? 하하급 하하급 맞춰봅니다 아 갔어요 맞 갔어요? 네 갔어요 네 갔는데 가서 여기서 풍기는 느낌은 괜찮아 네 가서 거의 스프레이인데 거의 스프레이인데 샤워코롱 느낌? 네 여기 코롱 코롱이야 코롱 근데 약간 있네요 약간 있어요 그치 네 약간 약간 오렌지 것 같은 냄새? 응 딱 여리여리한 여자가 네 여리여리한 지금 요렇게는 안 돼요 요렇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는 안 되고 여리여리한 그 남자애가 나랑 해야된 이유가 있지? 응 그 남자애가 나한테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꽃향기 같고 막 응? 뭐야 어? 머리 색깔 갈색에다가 약간 인스타 스타 느낌으로 여리여리한 애를 웃는데 이런 애였던 거지 여리여리한 냄새 여리여리한 여성분 근데 이거 여리여리하고 근데 조말로 거는 대체적으로 다 레이어링해서 뿌리면은 좀 괜찮다고 거기서도 추천 많이 해주잖아 그리고 라인바즈 라인바즈 아 이거 너무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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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렇게 보면은 어후 이거 맛 맛 갔어 갔어? 일단 8량일거야 8량 이렇게 조말로에이바는 상큼한 향이 많아 얘 그래도 괜찮은 얜 나는데? 진짜 이거 그 꽃시장 가면 나는 꽃향기? 뭐 있잖아 응 거기서 나는 직접적인 어 강한 쫄롤롤롤 향 약간 눈공적인 여기가 자연 미가 없는 완전 그 코 딱 있고 코 있을 때 딱 있고 미술 딱 붙어있고 이거 우리 그때 왜 크리스마스 트리 리스 만들었잖아 어 그런 방이야 이런 거 나면은 좀 약간 은은하고 세련된 느낌? 응 도시 어 도시적인? 응 도시에 한떨기 떨어진 라임 응 이렇게 또 막 일을 컴퓨터하고 막 하 이러는데 옆에서 툭툭툭툭 라임 받을 푸른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 일할만 안다 아 좀 일할만 안다 어 리프레쉬 되는 느낌 내가 이런 거 썼어 일한다 맞아 맞아 이렇게 세련되게 일한다 어 좀 그런 느낌이지 세련되고 푸면 리프레쉬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마케팅 쪽 아 마케팅이랑 IT 쪽은 아니야 마케팅 쪽 마케팅 제 맛 좀 좀 창원 마케팅 어 마케팅 플레쉬 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상쾌하고 응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세련된 느낌 좀 좋지 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랑 직업적인 느낌 직업 아 직업적인 느낌까지? 알겠어 아 귀여운 느낌 나는 약간 귀엽다기 보다는 좀 뭔가 톡 쏟달까? 스파크 스파클링 응 샴페인 같은? 응 약간 샴페인 같은? 어 샴페인 같은 딱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응 약간 사탄발랄? 응 응 아이디어 막 아이디어 황강터지는 그 EN ENTP ENFP ENFP 둘 한국인이 제일 많을 그런 막 공간능력 있고 약간 단체생활 잘하고 어 그 그런 느낌 아니야?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이 있어 잘 어우러지고 잘 어우러져 잘 어우러져 깨르르 웃는 척도 깨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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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팡터지는 것도 좋아 팡팡터지는 것도 좋아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뭘 얘기해줘야 될까? 너무 오래전에 뿌린거여가지고 뭘 얘기해줘야 될까? 근데 두마로는 이렇게 몇씩? 조그마해 조그마해 30ml 30ml짜리가 많이 나와서 좋은거 같아 이것도 이것도 50ml 올팩티브? 이것도 50ml인데 이거 되게 예쁘다는데 이거 응 이거 100ml 프렌시백 조그마한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험용으로 몇번 뿌리다가 큰 가사기 좋은거 같아 조그마해 이거 프렌치라임 이것도 라임 들어가는거 같아 응 이거는 그 구제샵 가면 나는 향이야 옛날 구제옷사로 가면 동묘나 이런게 가면 아니야 이거 나는게 아니라 이거 주시우레시아 껌 주시우레시아 껌 아 주시우레시아 아 아 아 아 흔적하지 않은 낯선 그의 향기 어 맞아 맞아 뭐 말하는지 알지 그런지 알지 그래서 묘해 출근길에 막 다 쌓여있는데 너무 익숙한 한국인이다 그런데 지나갈 때 어? 저 사람이 그냥 한국인이 아니야 맞아 맞아 이곳의 라인은 라썸꼬르 아 이건 처음 맡겨보는 거 같은데 난 이거 맡을 때 무슨 향 무슨 느낌이냐면 그런 구제샵 가면 옛날 헌 옷인데 엄청 세탁해서 향은 좋잖아 그냥 구제샵도 아니고 옛날에 막 삼성에 팔았다 펑팅하는 구제샵들 그런데 가면은 옛날 건데 너무 예쁜데 너무 비싼 느낌 아 그런 약간 뭔가 사고 싶은데 조금 소개보는데 사고 싶은 느낌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아 이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꺼 있는 니꺼 있는 내꺼 같은 너 이거는 왜 예전에 소위 프랑스 길에서 찍은 그 프로필 사진을 많이 했던 그 뒷모습인가 그리고 긴팔 입고 아 그 왜 크롭 팬츠 입은 왜 뒤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가 전혀 다른데 긴팔에다 긴 바지였던가 긴팔에다 긴 바지 어 아니 바지는 어쨌든 완전 긴 바지 아니고 여기 바지 발목 복수 앞에 드러나는 발목은 잘라줘야 잘라주는 거 바치비바드 플라스턴 이거는 핑크 색깔 반팔 니트 같은 거에다가 바지는 약간 자카드 자가드 팬츠 무늬 있는 무늬 있는 무늬 있는 어 무늬 있는 무늬 있는 무늬 무늬 있는 무늬 무늬 있는 무늬 다가드에다가 비싼 핑크에다가 자가드도 입고 세탁기 몇 번 눌려도 괜찮은 그런 느낌 그런 데서 날법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추억의 향은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레드로즈 지금 제 취향이랑 완전 다르 레드인데 아 레드로즈인데 마탱이 느낌 올리브까지 줬어 나는 올리브 장미 올리브 장미야 올리브 많이 많이 올리브 두 개 꼽고 엄청 차갑게 해가지고 맛은 마탱이 하는 으른 느낌 소금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연상돼요 일단 칵테일이라는 거지 칵테일 같은 거 연상돼 칵테일 맥듀 맥듀 짠 맥둘 아 이거는 내가 지앤 퍼퓸 스튜디오 여기서 좀 퍼퓸 배운 적 있는데 맡아볼 수가 없는 느낌일 수도 있어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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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하면 야 안 나 근데 내가 이거 또 조말로 같이 잘 만들었네 그치 괜찮은데? 그치? 괜찮다 멋있다 이 뚜껑이라고 했으면 다른 뚜껑으로 대체한다 이거 어딨던 거냐? 여기 라인바즐 맛나게 될 수도 있어 머리가 다 야 이거 안 되는데? 저거 좀 안 맞네? 어 이게 조금 안 맞네? 어 손에 묻었네 손에 맞아 이미 나왔어 어 나도 괜찮지? 잘 만들지 않았어? 스팸 미트 거? 내가 만들었다 이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그린노트? 그린노트 맞아요? 네 맞아요 그린노트에 올렸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나지 이것도 너무 오래 했을 때 만든 거 같아 근데 이런 걸 만들었다 이 지앤 스튜디오도 형수 만들어볼 수 있었어 직접 가가지고 어 나 있어 옛날에 이천동에서 이거랑 내가 이거 이건 파리에서 만든 그래 이건 너가 좋다고 했어 아 그린노트 이거 두 개를 직접 만들었는데 근데 직접 만들었다고 해도 그 베이스 있거든 만드는 점에 베이스가 다 있어가지고 그 베이스에 따라서 내가 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내 것이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다 응 다 근데 결국에 만들고 나잖아 그러면은 어디서 맡아보냐 어 그 특히 여기 이거 한국 프랑스에서 맡을 수 있는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베이스가 좀 외국 거라서 조금 같이 박적이야 어 이거 좀 좋았어 응 좋았어 이거 다시 맡아볼까? 어떡해 어떡해 영웅 영웅 이거 내가 흘린 거일 거야 내가 쓸 수는 못해 아 그래? 옆에 막 흘러져 있잖아 참기름 참기름 색상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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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를 완전 디저트 향수로 만들었거든요 그 디저트 먹고 싶은데 너무 카로가 높으니까 못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너무 배달해 응 그때 이거 뿌리면은 바로 먹으러 가 어 끈적해 이거 완전 이거 끈적하고 끈적 끈적 끈적하고 달달하고 이거 완전 이거 뭐냐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않아? 너무 좋지 이거 솔직히 너무 잘 만들었지 이거 29금이야 29금? 이런 데서 29금을 너 무슨 생각하러 줘야 되는 거야? 아니 이거 뭐냐면 너무 착붙이 착붙이라서 아 맞아 여기 탁 들어 없어 이거 탁하는 거였잖아 이거 이게 뭔가 너무 쫙 붙여서 응 나 이거 딱 붙여서 어 어 그런 얘기라서 그래서 29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너무 좋아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게 너무 약간 꿀 꿀이랑 캐러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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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서 딱 붙여서 안 떨어지는데 선이 초콜렛 캐러멜 막 이런 거 다 들어갔어 통카 이런 거 다 들어갔거든 어 엄청 달달하고 캐러멜 왜 뭐 연습하면 되냐면 꾹 푸가 왜 꿀통에다 손을 푹 넣고서는 그러고서 이게 막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막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막 핥어 먹으려고 하잖아 마치 여기 다 붙여서 이렇게 붙잖아 우리 호떡 먹을 때도 다 흘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짝 붙어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짝 붙어있으니까 뭔가 어 뭐랄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능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어 어 아니요 아니야 나는 쓸 때 있냐고 나는 무용이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 나는 아 무용이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 어 무용이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 나는 무슨 뜻이지 나는 무용이기 때문에 욕구가 없다 사실 알겠어 아니 나는 모든 욕구에서 출연한 사람 그래 만들어간 추억이 있었지 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내가 진짜로 정말 좋아하냐 썼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두 사람 동안 앞에 있는 매장에 아 지하에 있었다가 뭘 갔었네 응 제가 이거 아 쓰고 이제 새로 사러 갔는데 거기 매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집했다가 여기 매장을 찾아가서 너랑 같이 갔었잖아 근데 무슨 오피스텔 같은 데 문 안 열어보잖아 비 오고 다 받았는데 어 어 지금 막 메일도 보내봤거든 어디 있냐고 매장을 없어 이 향 좀 맡을 수 있어 향이 진짜 좋아 대박이지 되게 지금 쎄 엄청 표범 느낌 레더다 레더다 이거 한국 분이시거든 엄청 엘레강스하게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이랬는데 호련이 사라지셨다 이거 완전 가죽 가죽 냄새인데 어 완전 이거 생가죽 냄새인데 아 완전 좋지 응 완전 가죽 이게 완전 가죽 그게 안 나겠지 셰핑에서 나는 아 완전 나 그게 자동차 시트 같은 데서도 날 수 있어 이거 자칫하면 머리 아프겠다 응 그래서 막 표범이야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멋있다 언제 날 죽일 거지 머리 착 어 감정 핸드 없을 것 같지 패키지는 메모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잖아 응 메모 편지 메모에서 찾을 수 없는 강렬한 기사만 강렬한 기사만 강렬한 기사만 원초적이 메모에 러시안 레더도 이렇게까지 원초적이지 말자 이렇게까지 원초적이지 말자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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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되게 스모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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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메모에 러시안 레더도 약간 그래 그래 어? 쿠바에서 난뉴고 있고 눈썹 진하고 소스도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이 뿌릴 것 같아 아 약간 이게 그것도 좀 있어 그래 담뱃질 담뱃질 담배 냄새가 나 쟤 냄새 쟤 담뱃질 약간 멈지 같은 거 응 멈지 같은 거 왜 약간 한여름에 자동차 에서 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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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 더운 형 더워서 이렇게 가죽 더운데 가죽에다가 담배체에다가 담배체에다가 그니까 자동차가 다 한여름에 막 더운데 자동차를다가 문을 확 열었을 때 뭔가 더 더워 퍽 한번 이뤄봐 어 이게 더운 향이지 매운 향도 아니야 매울게 이거 너무 내가 사랑하는 향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꼈어? 응 아낄 것도 없어요 없거든 이거 진짜 알려주고 싶거든 해야 되는데 어 이걸 보시는 아 어 오리엔탈 꼬라팬들아 맞아 모든 그 옷 옷이 무디한 근데 이건 진짜 아무나 못 뿌릴 것 같은데 응 이거를 여자가 소원한다 라고 하면 여자는 진짜 아무나 못 뿌리고 아 나 이거 뿌려다는데 너? 그냥 미친척하고 뿌리는 거지 뭐 예민 보스일 것 같은데 또 뭐 능력도 보스일 것 같고 응 머리는 진짜 칼단발 칼단발 절대 길지 않아 너는 너는 미는 게 난데 숨이도 안 돼 가죽은 내 가죽은 내 가죽은 내 가죽은 내 뭔가 타노스 같은 향이야 띵 타면 다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계획 정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이거 맡아보고 이거 맡아보고 이건 킬리안이랑 같은 유지 스킨 스킨 얘에서 오늘 강렬한 거 진짜 얘는 좀 연식이 나가봐 가죽은 내 mentor 의